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연이은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실 텐데요. 어느 하락장이든 간에 지나고 나면 과정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 하락장에서 투매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포트를 확인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았던 적이 훨씬 많았는데요. 지금의 하락 또한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람인데 저도 그렇고 다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 당일의 상황과 이후 전망 등 매매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이나 전망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정보방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초기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금의 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장 시기가 지금의 시장 하락과 겹치면서 시기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고평가 논란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 출애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꺾여버리고 그로 인해 투심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하락은 생각보다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카카오뱅크의 매매 동향 자체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수급 주체들이 뺄 때는 확 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 속에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경우 그 정도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43조원 가량으로 금융주 2위인 KB금융의 2배가량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이라는 특수성으로 하여금 고성장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1,15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이는 전년 대비 156%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KB금융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 4,282억 원이죠. 1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높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는 하지만 기존 다른 은행주들과 비교를 하면 너무 과도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이라는 게 결국 규제의 영역이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의 MZ세대나 10대 미성년자 등 미래를 내다보면서 동시에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영역을 천천히 넓혀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 성장이 마치 당장 하반기 내년에 나올 것처럼 너무 빠르게 선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과도하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시장 하락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수급이 밀집되면서 끌어올렸을 뿐 지금의 상승을 성장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고평가 논란을 해소를 하면서 이어가기에는 너무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하락장 역시 확실한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당장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상승을 반납하는 조정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고평가 논란을 희석을 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이 카카오뱅크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주가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때가 돼서야만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온전하게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중에는 1차 목표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요. 카카오뱅크 이후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동의 특위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그 동의 특위전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락 때는 함께 위로를, 상승 때는 함께 기쁨을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보방을 통해서 카카오뱅크 장중에도 변동시마다 코멘트 드리면서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니까요. 정보방에도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방을 통해서도 방송 링크 시작시마다 걸어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요. 정보방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